배우 준희가 12월의 신부가 됩니다. 준희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준희가 오는 13일 괌에서 3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1년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1년 넘게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희는 소속사를 통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기쁨과 사랑을 함께하며 서로의 아픔에는 반창고를 발라주며 알콩달콩 예쁘게 살겠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준희는 오는 10일 영화 반창고의 특별시사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인 12일 결혼식을 위해 괌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